투자에 성공하려면 많은 돈과 복잡한 포트폴리오 혹은 시장의 흐림에 대한 상세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접근법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된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쉽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함과 절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신문 헤드라인이나 증권방송의 전문가들은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복잡한 예측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금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떠들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올바른 투자 전략은 화려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투자와 투기를 혼동시키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조심하라.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부를 쌓아가는 것이다. 잦은 매매는 카지노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잠깐 짜릿한 승리를 맛볼 수는 있지만 결국 이기는 건 딜러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버턴 말킬 찰리 앨리스가 지은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부재는 절대 잃지 않고 가장 오래 쌓는 투자의 대원칙입니다. 버턴 말킬은 세계 최대 투자기업 벵가드의 이사로 일했고, 프리스턴 대학교의 명예교수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랜덤워크 투자 수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찰리 앨리스는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해온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로서 벵가드 그룹 이사를 역임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했으며 베스트셀러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의 저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려한 경력의 두 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며 시장의 상위 10% 내에 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이 전략에 의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의 강세로 올해 수익이 꽤 괜찮아서 야 이렇게 하다가 또 폭락하면 작년처럼 내 계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하면서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개인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 생기면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시장지수 추종 ETF나 배당성장 ETF의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돈을 심어서 돈을 벌어라. 이 장은 정말 간략히 볼 건데요. 저축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투자할 자금이 없다면 수익률이 2%든 5%든 심지어 10%든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저축부터 시작하자. 투자자금의 규모보다 더욱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부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으면 된다. 그러면 마법처럼 부자가 된다.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저축을 하면 충분한 돈이 아닌 더 많은 돈을 얻게 된다. 성실하게 보람있는 삶을 살아온 학교 선생님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중하게 소비하는 삶을 산 사람이 얻는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다. 바로 그 선생님은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 사례도 있다. 연간 소득이 천만 달러가 넘는데도 항상 자금부독에 허덕이며 가족의 재산을 축내는 남자가 있다. 이유가 뭘까? 그가 개인 비행기와 호화로운 주택을 소유하고 그림을 자주 구매하는 등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많은 돈을 쓰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비참할 정도로 불행했다. 저축이 훌륭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혀와 펜에서 나오는 말 중 가장 슬픈 것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늦은 후회다. 두 번째 이유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즐기고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합리적인 저축은 바람직하지만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저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무리하게 저축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축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저축의 진정한 목적은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힘을 키우는 데 있다. 저축의 목표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인생과 삶의 방식에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축을 고려해보라. 저축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뒤에는 복리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복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뒤에 일찍 저축을 시작하라. 시간은 돈. 놀라운 72의 법칙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리를 알아야 결국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입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지구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케네리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남긴 말. 이 인물들이 계획을 성공시킨 비결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덕분이었다. 목표가 분명하면 계획을 실천하는 데 더욱 쉬워진다. 좋은 계획의 또 다른 요건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이어야 여러분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효과가 있다. 현실적이어야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훌륭한 코치들이라면 스포츠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의 간단한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분명한 저축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매우 간단한 투자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이나 일부 주식 혹은 채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를 매입하면 여러분은 전체 경제 영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인덱스 펀드는 어떤 개별 주식이나 채권 혹은 뮤추얼 펀드가 시장에서 이길 것인지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과 비용을 없애준다. 인덱스 펀드라는 단순한 투자 전략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대중에게 판매되는 수천 가지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모두 능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쏟아내는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현재는 지수 추종 ETF가 많이 나와서 ETF에 투자하기가 더 편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이 자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전제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최고의 주식을 고를 수 있고 시장을 이겨서 상당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투자자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특정 종목을 선택하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 여러분이 라디오나 TV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뉴스를 듣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동할 기회를 갖기 전에 이윤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미 독점한 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수합병 제한 같은 가장 중요한 뉴스가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발표되는 이유다. 다음날 거래가 개시될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그 제한을 반영한 상태다. 어떤 뉴스든 여러분이 들은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게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지 않은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개인금융 컬럼리스트 제이슨 트바이크는 이런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시장을 이기고자 하는 그 누구의 희망에도 신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을 무의력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정말로 심오한 형태의 지식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 부여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려는 누군가의 어떤 시도에도 귀를 막을 수 있다면 결국에는 당신이 살아있는 대부분의 다른 투자자들을 이길 것이다. 모르니까 신경 안 쓴다라는 만트라만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개별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와 컴퓨터가 이제 너무나 뛰어나게 제 역할을 수행하여 가격 결정의 오류가 너무 적고 단기적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투자의 고수라도 비용과 수수료를 이겨내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약 90% 이상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그토록 이기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표 지수에 15년 이상 패배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체 시장이 항상 올바르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주식 시장은 종종 큰 실수를 저지르고 시장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의 금융 조언이 당신을 금융 쓰나미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선 절대로 안 된다.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들 역시 버블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인터넷과 은행 주식을 정신없이 사들였다. 거기가 바로 돈이 몰리는 곳이었고 펀드 매니저들까지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큰 목을 챙기려 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했다. 또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는 시장이 최고점일 때 현금 유동성을 가장 낮게 두고 시장이 최저점일 때 유동성을 가장 높게 두는 경향이 있다.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과거의 주식 가격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전설적인 투자자 버나드 바쿠르가 말했듯이 거짓말쟁이들만이 항상 좋은 시점에 시장으로 뛰어들고 항상 나쁜 시점에 시장에서 빠져나온다. 수년 동안 우리는 시장의 지혜에 순응하고 시장의 모든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광범위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 이에 대한 증거가 점점 쌓이면서 우리는 인덱스 펀드의 성과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게 됐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니 광범위한 주식 인덱스 펀드의 3분의 2 이상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액티브 펀드를 지속적으로 능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가 전형적인 액티브 펀드를 앞서나가는 격차도 엄청나게 크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 중 약 80%는 10년 동안 대중적인 주식시장 지수에 패배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리고 지수를 능가하는 액티브 펀드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S&P500 지수에 포함된 500 종목 모두에 단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와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액티브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투자 전략으로서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우월한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왼쪽 아래의 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평균적으로 1%포인트 이상 앞서 나갔음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무능해서일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다. 투자자라는 하나의 집단이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돋보이는 주식은 모조리 누군가가 선점하고 있다. 전문 투자자와 컴퓨터로 가동되는 투자 전략이 전체 주식시장 거래의 약 98%에서 99%를 차지한다. 궁극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연금계획, 401k계획 또는 IRA를 통한 개인이지만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 집단이 시장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 평균 수익을 얻어야 하고 누군가의 승리는 다른 누군가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라 불린다. 만약 몇몇 투자자가 운 좋게도 전체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만을 보유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주식만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왜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조차 시장 수익보다 더 수익률이 나쁜 것일까? 사실 그들은 비용을 제외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거둔다.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액티브 펀드가 포트폴리오 관리에 매년 평균적으로 약 1%포인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반면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10분의 1의 비용만 부과를 한다.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는 관리 비용과 거래 비용 때문에 시장 전체 수익률에 미달하는 성과를 거둔다. 그 비용은 당신의 은퇴자금 펀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딜러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이며 시장이 그들을 이기는 이유다. 아무리 그래도 펀드 매니저 중에 몇몇은 시장을 이기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지난 분기, 지난해, 심지어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계속 이겼다는 특별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야기를 접하곤 한다. 물론 그 중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실제로 시장을 이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시장을 이길 펀드 매니저를 선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1.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1970년 이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시장을 이겨온 펀드 매니저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리고 뛰어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진 더욱 더 의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 경쟁에 합류함에 따라 그 어떤 전문가도 현재 하루 거래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2. 누구도 어떤 펀드가 앞으로 더 수익성이 좋을 것인지 미리 알아낼 수 없다. 3. 모닝스타를 포함한 모든 유형 펀드 평가 회사들이 예측은 실패했다. 3. 시장을 이긴 펀드는 시장에 패한 펀드에 비해 적게 이긴다. 이는 펀드 구매자들이 대박 확률이 이미 줄어든 승리 확률보다도 더 낮다는 걸 의미한다. 과거의 실적에 근거한 예측 중 유일하게 들어맞는 것은 어떤 펀드가 나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다. 과거의 저조한 실적을 거둔 펀드는 미래에도 실제 저조한 실적을 내는 경향이 있다. 증권 매체들은 최근의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들을 투자의 귀재라며 재빠르게 홍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의 놀라운 실적을 거둔 주식 전문가들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평균 이상의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시장을 이겼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즉 이렇게 훌륭한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해서 시장을 이기기가 정말 힘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장을 이길 수는 있지만 꾸준히 시장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시에서 승리 행진이 계속될 확률은 동전 던지기에서 연속으로 안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안면이 나올 확률이 50%를 넘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10년간 최고의 성과를 거둔 펀드는 그 다음 10년간 최고의 성과를 거둔 펀드와 연관성이 없었다. 펀드의 실적은 시장만큼이나 랜덤하다. 2009년 1월 월스트리트저널은 탁월한 투자 성과가 얼마나 지속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제시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9년 동안 14개의 주식형 액티브 펀드가 S&P500 지수를 연속으로 이겼고 그 펀드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2008년에 그 펀드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시장을 이겼을까.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개 중 1개밖에 없었다. 여러 번 조사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뜨거운 성과를 쫓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행동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규칙에 예외가 있을까? 전문 펀드 매니저 전체에서 실적이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다.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회사웨이는 40년 이상 주식시장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수익률을 주주들에게 안겨줬다. 그러나 그 성과는 언론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그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버핏은 기업을 매입해서 보유한다. 그는 올바른 주식 보유 기간을 평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초기에 그가 거둔 성공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버핏은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저 비용으로 재무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 보험사업의 플로트 기법, 즉 받은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 사이의 시차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그럼 버핏마저도 인덱스 펀드에 간편하게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 사람에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우리는 워렌 버핏이 시장을 정말 꾸준하게 능가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따라하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방법은 저행기 같은 개인이 쫓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버핏은 자신의 유언장에 버크셔 회사회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후 남은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명시했다. 일대학교 기부금 펀드를 운용하는 뛰어난 포트폴리오 매니저 데이비드 스웬슨 또한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다음 40년 동안 또 다른 워렌 버핏이 등장할 거라고 확신한다. 심지어 여러 명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일지 미리 알 수 없을 거라고 더욱 강력하게 확신한다. 앞에서 숫자로 분명히 보여준 바와 같이 과거의 실적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의 나침반이 될 수 없다. 다음 버핏을 찾는 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는 대신 우리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라는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는 것을 추천한다. 인덱스 채권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에서도 유리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더욱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채권 인덱스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채권 펀드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장기적으로 증명해 왔다. 즉 채권에 투자할 때도 인덱스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고요. 국제적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는 미국 EA 시장에서도 그 장점을 입증했다. 미국 EA 선진국 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속한 모든 주식을 사들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의 글로벌 주식 운용 회사들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형 시장에서도 인덱스 펀드는 지속적으로 액티브 펀드를 능가했다. 인덱스 펀드의 큰 장점.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효율성이다. 액티브 펀드는 세금 혜택을 받는 은퇴자금 계획 외에는 커다란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단기 자본 이익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가세됨으로 미국의 소득세를 고려하면 50%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장기 보유형 투자이므로 보통은 유의미한 자본이익이나 과세될 정도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 액티브 펀드가 비용과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간 4.3%포인트씩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야 인덱스 펀드의 손익 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액티브 펀드를 차단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다. 즉 액티브 펀드에 투자를 하건 본인이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확률이 정말 적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인덱스 펀드는 투자를 단순화해 준다. 수천 개의 액티브 펀드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최고의 펀드를 찾아낼 필요도 없다. 둘째, 인덱스 펀드는 비용 면에서도 세금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액티브 펀드의 자전유가증권 매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본이익에 따라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펀드는 예측이 가능하다. 시장이 하락할 때 손해를 보는 건 불가피하지만 액티브 펀드들이 2000년 초에 인터넷 주식이나 2008년에 은행 주식을 미친듯이 사들였을 때 많은 투자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골프장이나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격이 치솟은 특정 개별 주식이나 펀드를 샀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인덱스 펀드를 보장된 평범한 위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덱스 펀드를 평균보다 나은 실적이 사실상 보장되는 승자의 게임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덱스 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를 속여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만들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뻔뻔한 선동가 미스터 마켓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식에 대한 호재 혹은 악재에 이리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훨씬 더 차분하게 자금 계획을 실천하면서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미국의 경우 연간 0.05% 이하로만 운용 수수료를 청구하는 보통주 펀드만 사야 한다. 글로벌 펀드의 경우 투자 수수료가 미국 펀드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글로벌 인덱스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ETF, 상장지수 펀드도 고려할 만하다. ETF는 주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인덱스 펀드다. ETF는 다양한 개별 주식을 모아놓았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미국 및 해외지수를 추종한다. ETF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ETF는 인덱스 펀드보다 비용 비율이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하루 중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들이 위험해피 수단으로 선호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ETF나 인덱스 펀드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총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한 두 가지 조언을 덧붙이며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다양한 유형의 인덱스 펀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주식형 인덱스 펀드와 ETF 중 가장 유명한 펀드는 대형주로 구성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러셀 3천 지수 혹은 윌시어 5천 지수처럼 작은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지수를 선호한다.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라 부른다. 8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중소형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대형주로 구성된 S&P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형주들은 당연히 대형주보다 덜 안정적이고 더 위험하지만 평균적으로 미래에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들이 경제활동의 장기적인 성과로 혜택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나스닥과 S&P500과 비교해 봤는데요. 나스닥이 훨씬 좋은 수익률을 거두었고요. S&P500과는 비슷한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최근 20년간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탁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증거들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정말로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매매 중독자들을 위해 두 번째 조언을 건넨다. 만약 당신이 또 다른 구글이나 넥스트 워렌 버핏을 찾아내서 시장을 이기려 애쓴다면 그런 시도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당신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어도 경마장이나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더 높을 것이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만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다. 전문 투자자들도 점점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정말로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핵심을 잘 분산된 주식과 채권 인덱스 펀드에 넣은 후에 나머지 자금으로 베팅하라. 그러면 편안하고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누릴 기회를 걷어차지 않고 위험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분의 자금으로 시장과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들이 고백하는데요. 저자 중 한 명은 버크셔 해설웨이라는 특정 회사의 주식에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고 40년 동안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저자는 개별 주식을 매입하는 걸 좋아하고 중국 주식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저자 모두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었으며 우리 자녀들도 인덱스 펀드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으로 쓸 대부분의 자금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여기도 정말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장기적인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당신이다. 이 책의 저자는 둘 다 80대 노인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었다. 그는 전 세계의 어떤 아마추어 투자자 혹은 프로 투자자보다 더 나은 투자자임이 확실하다. 명석하고 이성적이며 뛰어난 사업가 마인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더욱더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버핏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두게 된 핵심 비결은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한 덕분이다.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비결 하나는 심각한 문제, 특히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무익하고 치명적인 투자 실수를 너무 자주 저지르면서 자신을 망친다. 수많은 인간이 증명해 왔듯이 성공의 비결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인덱스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투자자에게 해를 끼치는 실수를 피하고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는 비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행동심리학자들과 금융경제학자들은 행동재무학이라는 중요한 학문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그들의 연구는 투자자들이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투자에 있어서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다. 또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으며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리 경고를 받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행운과 실력을 혼동한다. 2000년 초 인터넷 주식이 폭등했을 때 자신을 투자천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넘쳐났다.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런 착각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아마추어 테니스에서는 화려한 기술 따위 없어도 꾸준히 공을 받아치는 선수가 보통 이긴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서는 폭넓게 분산된 저비용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가 투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증시를 예측하겠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전문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예측조차도 무작위 추측보다 나을 게 없다. 주식 시장에 대한 예측을 묻자 jp모건의 대답은 변동하겠지요 였는데 그 말이 옳다. 주식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모든 전망은 역사적으로 대략 50%가 맞았고 50%가 틀렸다. 동전 던지기에서 한쪽 면에 돈을 더 많이 걸지 않는 것처럼 주식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하스 경영대학원의 필립 테들록 교수는 경제 예측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25년간 300명의 전문가가 예측한 8만 2천번의 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예측은 무작위 추측을 간신히 이기는 수준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명한 전문가일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할 때 주식시장과 금리 그리고 경제 예측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답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시장 예측을 무시하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도 절약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수일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희열을 느낀 투자자들은 점점 더 낙관적인 경향을 갖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만다. 그래서 투기성 거품이 스스로를 먹이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널리 화제가 되었거나 언론에 의해 과장된 투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너무 늦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시장 예측에 근거한 과신이나 낙담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스터 마켓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는 주식시장을 빠져나오고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때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뒤에도 시점 선택의 불이익,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너무 중요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당신에게 적합한 부의 설계도를 찾아라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복잡한 비밀을 뿌려내려는 노력 속에서 중요한 격언 하나를 남겼다. 모든 것을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언론에서 현대의 금융이 얼마나 복잡한지 떠들어내는 탓에 실제 투자 세계 또한 무서우리만큼 복잡해 보이곤 한다. 그러나 장사꾼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유리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펼치는 온갖 복잡한 기교 속에서도 여러분은 단순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즉 주식시장을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주식시장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스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90%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우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최소 90%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것이다. 키스는 키비 심플 스윗 하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여보 쉽고 단순하게 투자하세요. 키스 투자는 원칙을 지키는 단순하고 달콤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1. 일찍 그리고 규칙적으로 저축하라. 충분한 자금을 모아서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부자가 되는 손쉬운 길은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비결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천천히 자산을 늘려 나가는 것 뿐이다.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저축에 힘써라. 2. 고용주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저축액을 최대한 늘려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 계획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합니다. 3. 비상자금을 따로 관리하라. 불의의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자금은 원금의 안정과 유동성 보장이 가장 중요함으로 안정적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비상자금의 규모는 각자 사정에 달려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더 이상 현금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모아두라고 권고한다. 4. 꼭 필요한 보험에만 가입하라. 여기서는 고비용 투자 프로그램과 생명보험을 결합한 종신보험이 아니라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상해보험은 하나 들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분산투자는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분산투자는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것이 몇 종류의 주식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급성장하는 해외 신흥시장의 주식도 보유해야 한다. 주식에 더해 채권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던 금융위기에도 광범위한 분산투자는 대체적으로 단기 리스크와 장기 리스크를 모두 감소시켰다. 6. 모든 신용카드 부채를 반드시 멀리하라. 투자에 절대적인 규칙이란 거의 없지만 신용카드 빚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절대적이다. 18%, 20%, 22%의 신용카드 이자를 지불할 경우 자산 증시 게임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만약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는 신용카드 빚부터 감는 것이다. 먼저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라. 7. 미스터 마켓의 단기적인 유혹과 분노를 무시하라.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감정에 지배당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시기에 미스터 마켓의 유혹과 집단을 따르는 너무나 인간적인 편향의 근거에 매매 결정을 내린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고통과 비용을 안겨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냥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장기적인 암목과 집중력을 유지하라. 즉 시장이 폭락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더 매수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팔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8.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라. 주식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건 활동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들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의 총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점 선택은 오를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틀릴 때는 손실이 상당히 크다. 물론 시장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시장을 능가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자. 지난 50년간 미국 주식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전문기관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제는 누구보다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부지런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개별 주식을 매입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기대를 말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합쳐서 100년 이상 투자 경험을 한 전문가이며 최고의 대학에서 투자를 가르쳤고 전 세계의 여러 투자 기관에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인덱스 펀드는 세금 효율성이 뛰어나고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분산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도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인덱스 펀드에 할당한다. 여러분도 장기 투자를 위해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야 한다. 인덱스 펀드는 지출 비용이 낮고 불필요한 비용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꾸준히 보유하기만 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잘 알려진 투자 상품에 집중하고 특수한 것은 피하라. 투자를 할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순한 카테고리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 지분을 대표하는 보통주. 둘째는 정부, 정부 관련 투자 기관 및 기업의 채권. 셋째는 여러분과 가족이 살아갈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 명심하자 물론 여러분은 특수한 펀드가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장담하는 펀드 매니저를 찾아낼 수 있을 테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거라고 꿈도 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신만의 자산 배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자산 배분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나이다. 시장의 등락을 견뎌낼 시간이 충분하다면 보통주의 대규모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이라면 채권 비중을 늘려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의 자금 상황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투자에 의존하는 싱글맘이라면 주식시장 침체기에 상당한 자산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당신의 성향이다. 어떤 투자자는 자산의 큰 변동성을 인내할 수 없고 포트폴리오에서 채권과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길 원한다. 다른 투자자는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처럼 각자 자신에게 맞는 자산 배분 방식을 찾아야 한다. 신중하게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여 투자와 일치시켜라. 인생 전반에서 성공과 즐거움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다. 30세, 50세 혹은 80세 투자자 모두에게 적합한 자산 배분이란 없다. 투자에 성공하는 열쇠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자산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다. 당신의 재무상황, 현재와 미래의 자산, 소득 및 저축, 당신의 나이, 특히 시장 최고점과 시장 최저점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감정적 장점, 그리고 시장 위험에 대한 당신의 반응, 투자에 대한 당신의 지식과 관심,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나이에 따른 합리적인 자산 배분 비율을 제시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배분은 전체 투자자의 90%에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투자 능력 그리고 감정적 감정에 따라 다른 비율의 자산 배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말퀴리 추천하는 배분 비율인데 20대, 30대에서는 주식 비율 9에서 100%, 40대에서 50대는 80에서 90%, 60대는 70에서 80%, 70대는 60에서 70%, 80대 이상은 50에서 60%, 찰스 앨리스의 연령대별 자산 배분 비율 추천은 20에서 30대는 100%, 40대는 90에서 100%, 50대는 80에서 90%, 60대는 75에서 85%, 70대는 60에서 75%, 80대 이상은 65에서 70%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자산 배분 비율을 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채권 비율을 채우면 됩니다. 두 저자는 어떤 것에 투자하든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고 어떤 투자자도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자산 배분 비율에서 벗어나 위험을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 배분은 인덱스 펀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배분이 시장 가치의 큰 변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적 능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매년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젊은 투자자가 있다면 앨리스는 그들에게 자금의 100%를 주식에 투자하라고 제시한다. 앨리스 자신도 심지어 80대 초반까지 계속 그렇게 투자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시장 위험을 감소하게 되면 아마도 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최악의 시장 변동성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시장 위험을 감소하지 마라. 잘 버는 것과 잘 자는 것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성향에 따라 밤에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수준까지 주식 비율을 줄여야 한다. 물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선택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뿐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미국 전체 주식 시장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국제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권장한다. 채권에 대해서는 미국 전체 채권 시장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마음 편한 투자가 정말 중요한 듯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폭락시에 매수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신에게 적합한 주식 대 채권 비율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비율이 주식 60%와 채권 40%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호황으로 주식 비율이 70%로 올라갔다면 주식 일부를 채권으로 돌려서 60대 40의 균형을 회복하라. 혹은 약세장으로 주식 비율이 50%로 내려갔다면 일부 채권을 매각하고 주식을 더 매수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투자도 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분배해서 자본이익에 따르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주식 시장이 과매수 됐을 때 주식 비율을 줄이고 주식 시장이 과매도 됐을 때 주식 비율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본 내용 외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렵지도 않고 정말 투자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마법의 돈 굴리기 저자가 한국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주식 시장만큼 수익을 올려서 대부분의 사람보다 좋은 수익을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